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동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도 많이 해보고 더불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더불어 이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면서 열까지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주자식폐훈이라는 겁니다 주자식폐훈 주자식폐훈이라는 걸 가지고 열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서 올려볼 겁니다 제목은 제목은 주자식폐훈입니다 주자식폐훈 주자식폐훈입니다 열가지 글귀를 다 써놓고선에 설명을 해요 올릴게요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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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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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대로 주자라는 성인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방지,